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북 제재로 2018년 북한의 무역주자가 무려 20억 달러, 1천만 달러, 약 2조 3,58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10년 만에 최대치를 이야기하는데요. 북한의 UN 제재를 말하면 아마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는 그런 징표입니다. 이 같은 무역주자 규모는 제재가 발효되기 이전인 2016년도에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억 3,199만 달러에 비교하면 무려 적자 규모가 8.67배 늘어났음을 뜻합니다. 1월부터 5월 대중 무역에서만 적자 규모가 8억 4천만 달러 기록할 정도로 수입이 수출을 크게 능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출 상품은 1번 석탄, 2번 섬유, 3번 수산업, 수산물, 4번 철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UN 제재로 모두 다 차단됐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지금 김정은의 가장 머릿속에선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런 고민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보통 회사의 CEO가 고민하는 것하고 똑같은 고민을 김정은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조선인민공화국 CEO니까. 대북 제재는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북한의 보유 외화군은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정은의 돈줄 차단하기는? 6월 2일 날 발간된 이석 한국개발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새 경제와 대북 제재, 분석과 가설, KDI가 발행하는 북한 경제 리뷰에 실린 최근의 북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논문입니다. 이석 선임연구위원이 내린 결론은 북한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한 경제에 대한 대북 제재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현재 북한을 움직이는 기본 통화는 북한의 원화가 아니라 달러와 같은 해외의 경화이다. 위안화보다 훨씬 더 달러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북한을 움직이는 것은 원화가 아니다. 놀랍게도 현재 북한 경제에서는 달러가 사실상 통화의 모든 기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달러화로 표시됩니다. 북한 원화는 부수적인 기능을 수용할 뿐입니다. 상품가격의 포시, 거래, 중개, 회계 기준, 또 돈을 빌릴 때 모든 게 다 달러화 기준입니다. 이런 현상은 2012년부터 봉취가 되기 시작하면서 2013년이 되면 북한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한 60% 정도가 달러화로 표시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만큼 북한이 세계 경제에 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UN 제재가 들어가면서 그만큼 더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거래가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달러 유입이 필수적입니다. UN 제재는 해외 경제와의 거래를 제한하여 북한의 달러 유입을 차단하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쇼크가 큰 겁니다. 달러화로 표시된 경제에서 달러 공급의 차단은 일부 계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 경제 전체, 북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대북 제재는 과거의 어떤 제재보다 북한 경제에 더욱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 북한 경제가 대외 개방 정도가 50%를 넘어서고 철저하게 달러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입니다. UN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북한은 5단계를 걸어갈 것으로 봅니다. 1단계는 교역충격, 2단계는 1차 소득충격, 3단계는 통화충격, 4단계는 2차 소득충격, 5단계는 경제위기 이렇게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북한은 1단계 교역충격과 2단계 1차 소득충격을 넘어서 3단계 통화충격 징후가 보이는 단계까지 진행됐습니다. 통화충격은 달러와 자체의 보유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나 상품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북한 내에 관찰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18년 이후에 북한의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달러가 유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의 달러의 소유량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집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고 팔리지 않는 겁니다. 다섯번째입니다. 북한의 대외거래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입니다.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는 2017년 이후부터는 대외교역이 붕괴됐다고 부를 정도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3월 대중수출은 마이너스 52.3%입니다. 북한에서 중국 수출되는 양이 12월에는 마이너스 82.6%까지 급락합니다. 그 사이에 왔다갔다 하지만 대개 두 잔의 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 대중수출은 더 많이 감소합니다. 3월에 마이너스 89.2%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12월에 마이너스 60%까지 급감합니다. 북한은 대중무역 적자를 메울 수 있을 정도의 소득원을 2017년 6월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유엔 제재로 금지가 된 것이죠. 그런 소득원 자체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북한 경제는 계획에 따라 보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럼 이제 김정은이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인가? 보통 시오더라 고민하고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김정은의 출구 찾기입니다. 대국 제재의 성공 여부는 중국 손에 달려 있다. 중국이 유엔 제재를 피하면서도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엔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바로 북한 관광을 가는 겁니다. 2018년 봄부터 중국 당국은 각 여행사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북한 관광을 활성하라. 매일 2천 명 정도가 중국인들이 북한에 관광을 갑니다. 특히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전후에서 중국의 간변 매체들은 대대적으로 선전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북한행 3월 달 되면 기차편화, 항공포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달 전에 예약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북한에 몰려들게 됩니다. 관광객 수가 너무 많아지자 통제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한 북한 당국은 매일 1천 명 정도로 제한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고치에는 2천 명 정도까지 아마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120만 명이 북한을 찾았고 이 수치는 좀 과장된 거다 생각하지만 어떻든 이렇게 120만 명까지 추정합니다. 이들 가운데 80%는 중국인입니다. 이 수치는 제재가 가해지기 직전 2015년도에 10만 명에 비하면 12배 정도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투라는 이렇게 추기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120만 명이고 1인당 300달러를 쓰게 되면 관광수입은 3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 큰 돈이죠 북한한테 지금은. 이 수치는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에 북한이 수출하는 최고의 수출품인 석탄수출액이 11억 8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30% 정도 석탄수출액의 30% 정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재 이후에 석탄, 섬유 다음의 수산물입니다. 수산물의 대중 수출이 2016년도에 제재 이전에 1억 5천만 달러를 염두에 두었음을 생각하면 관광수입이 3억 6천만 달러가 상당히 그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김정은의 위기를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그런 숨통을 털어주는 귀한 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은 12월까지 노동자들을 대부분 다 철수시켜야 되는 그런 유엔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묵인해주는 그런 방식 그 다음에 수산물 밀수를 허용해주는 방식 그리고 관광을 촉진해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 연간 한 5억 달러 정도를 북한에 음성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유엔 제재 속에서 중국이 우방인 북한을 도우기 위한 구제금융을 한 5억 달러 지불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중국이 지원이 있는 한 김정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뒤를 봐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유엔 제재가 실천에 옮겨지더라도 쉽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 변수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대북 정책을 대야 되겠습니다. 예담입니다마는 저는 한국의 건강상 관광이 한참 활성화될 때 건강상 관광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마는 제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는 북한의 관광비가 북한의 억압된 체제를 유지하는 데 체제 유지 비용으로 사용된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가졌기 때문입니다. 노예화된 사회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런 생각에 지금도 분명히 서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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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